갯벌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홍콩의 마지막 남은 수상가옥 마을인데요. 이국적인 분위기의 자그마한 오촌마을. 홍콩의 베니스로 불리는 곳입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내음이 왠지 정겹게 느껴지는데요. 선착장을 돌아 마을 안쪽 골목길로 접어들면 우리네 골목시장을 연상케 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구수한 건어물 냄새가 코를 간지럽히네요. 태어나 처음 보는 대왕 오징어에 여러 주전부리들까지 저를 계속 유혹합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오뎅이네요. 매워.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요? 일단 맛부터 보겠습니다. 오 소스가 아주 매콤하네요. 엄청 매워요. 맵지만 계속 생각나는 맛있는 매운맛이랄까요? 오묵과 잘 어울리는 맛인데요. 오뎅인데 굉장히 좋은 피씨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게살 같은 맛도 나고 아주 안이 담백하고 좋네요. 먹어봐. 서비스로. 오징어살인데 오징어살이 이렇게 뜨거워요. 이게 장난 아닌데. 제가 요즘 먹을 복이 이어집니다. 생각보다 되게 쫄깃쫄깃하고 이게 즐기지가 않아요. 땡큐 땡큐. 이거 베리 핸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